안녕하세요. 저희는 폰밥이라는 아주 귀여운 이름의 고객 서비스용 충전기입니다. 백화점이나 카페, 이런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고객이 충전 요청을 했을 때 매장에서는 젠더와 충전기를 같이 고객에게 대여해주면 고객은 앉은 자리에서 또는 이동을 하면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대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요. 특장점이라면 10개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많이 충전을 해놓고 있다가 고객이 충전 요청을 했을 때 최대 20명이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가장 또 특이한 점이라면 충전기 윗부분에 매장 브랜드 로고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지금 이러한 어떤 매장용 충전기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특허가 진행 중이어서 해외 바이어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통업자들에게도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통업자들에게도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 struggling significant 갈들wright 대표적인 기능 국내외 유통업자 국내외 유통업자